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메리풀 1.0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뭐뭐가 부족하냐 반지, 귀걸이, 눈 장식, 얼굴 장식, 펜던트 있고 벨트가 없구나? 벨트 안보이죠? 아 보조장비 있어 벨트라고 할만한게 안보인다 이거 아이템들도 4티어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보스 하나 잡고 와야겠다 지금 3천리니까 2500짜리 보스 하나 와네 아이고 무려있다 아 나 플레이어야 되네 이렇게 남겼지만 얘 잡은거 나오면 이 안에서 짭짤한게 나오고 하루에 벨트? 내가 마침 벨트가 필요했었는데 어우 짱맞게 벨트 이야 기가 막히게 벨트가 나와준다 진짜 대박이네 진짜 자 이제 또 세팅해주자 세팅해주는 아이템들도 얻다가 내가 짱맞아 놨네 얘네들도 다 다시 세팅해줘야돼 왜냐면은 점지에 다 필요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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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싱글이라서 다행이지 멀티였으면은 저거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사람이 죽어먹으면은 진짜 비참하다 오 뭐야 이거 100%가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큐브 그린 큐브 에픽 등급 확률 100%인데 의미가 없고 큐브 하나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양산할 수가 있다 오 이제 효과가 좀 세게 붙는다 이제 이쯤되면은 최종 데미지도 의미가 없어요 중 스탯이 짱짱이 붙어요 근데 2단계에서는 지금 중 스탯을 가르기가 참 애매한게 최종 데미지도 그대로 갈까 에픽은 되게 잘 모르겠네 일단 애들 에픽은 일단 만들어줘 에픽 확률이 25%라 되니까 최종 데미지 1인데 아 최종 데미지 1인데 어? 아 얘 잠재도 없구나 최종 데미지 최종 데미지 아 지난번엔 최종 데미지 더 높은 것부터 해줬었는데 오 유니크 됐다 유니크 됐으면 더 좋은 걸 노려봐 이 정도 이 정도 올 스탯이면 다른 그 줄 스탯인 캐릭터로 육성할때도 편리하게 오 유니크 얘 13 1300이 붙었어요 이 정도였지 이 정도였지 아 귀여운거 같아요 아 귀여운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찍 잘 안아있네요 조정됨지 1,2 큐브가 좀 더 있나? 아! 그린 큐브가 좀 더 있구나 유닉크 2.5%인데도 미친듯이 돌려가지고 못어내야 되네 와... 유닉 한번 뛰어보겠다고 오케이 뛰었다 오케이 오... 역시 유닉스가... 시험이 엄청나 핵심들이 이제 살아 근데 이렇게... 무조건 유닉크 띄우는게 장땡이구만 와... 그냥 드럽다 오... 더웠다 드럽게 안뜬다라고 하는 순간 떴어 어... 얘도 드럽게 안뜬어 오... 진짜 드럽게 안뜬다라고 할 때 떠 오... 뭐야 이거 무슨... 내 목소리 인식하냐 드럽게 안뜬다 드럽게 안뜬다아 gonna auch 드럽게 안뜬다아... 아, 맞다. 얘네도 스타버스 도사하게. 15, 15. 와.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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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보스가 녹는다, 녹아, 체력이. 문제는 시간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보스가 녹는다, 녹아, 체력이. 보스를 틈틈이 잡아놨었어야 되는데, 너무 저기에만 집중하느라.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안 보이게 만나요. 하나가 더 안 보이고, 감사합니다. 옛날에 쓰던 거 하나 싹 그냥 와봐. 하나가 더 안 보이고, 이거,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소비아 기능을 다 소비아 기능을 다 소비아 기능을 이제 싹 밀어 넣어놓고 자 이제 아르카나 가보자 모라고 감상하네 호手에는 안 나왔네 얘 너무 강합니다 totál 경 doss casino 이 Nae가 휩쓸개가 없어 자, 쿠션 좀 드려줘 쿠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잠 못하면 진짜 큰일난다 그 다음에 먹을거가 어, 야야야야 이게 아닌데 아, 나 갑자기 햄버거를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버렸어 교내하려고 했었는데 고라스도 밀퀴을 깨주고 자, 고라스도 밀퀴를 깨주고 방금 모라스가 경험치가 들어왔나? 5.8% 안 들어온다 아, 아니구나 모라스 적적 레벨이 여기가 아니야 지금 135부터인데 애초에 내가 지금 적적 레벨이 아닌데 해서 하고 있어서 경험시 0.7% 실화냐고 물론 지금은 더핑을 아무도 안한 상태니까 그럴 수 있는데 3.4% 경험치 도포 다했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 1.5% 더 올랐어 아, 나 진짜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 다시 변경가서 탄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